자만 자고 뭐하냐? 그러시는 댁은? 아, 나 보기 좀 말라서. 그게 뭐냐? 시원하게 원샷 한 번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. 뭐야? 파칠소에 무슨 일 있어? 왜? 표정이 그런데? 나 고민 있어. 없어 뭐. 잠이 안 와서. 팀장이란 사람 잘해주고? 잘해주고 말고 할 게 어딨어? 좋은 사람 같더라. 느낌이 그랬어. 그런가? 무궁아. 너 혹시 누가 좋아지면 난 봉우리 엄마니까 내가 우리 집 식구들 먹여살려야 되는 가장이니까 하면서 굴러나지 마라. 그럼 이 오라버니 진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다.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. 무궁아답게. 보충 없이. 알지? 아, 넌, 넌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. 나 너랑 쌍둥이거든? 말하지 않아도 오는 게 있어서 그래. 텔레포시. 알지? 그건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 너야말로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. 궁상 그만 떨고 자라.